여기 올라가봐야돼 상자 제발 상자 있어줘 한방에 그렇지 아 이거 왜 이제 알릴거같애 반대쪽인 애는 역시 두번째 아까전에 반대쪽 거긴거 같은데 도망가고싶다 도망가있으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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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진짜 쫀다 지금 두번 올라갔어 크리아나는 진짜 잘 뜬다 오우 톨톨 900이야 거의 도망가고싶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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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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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o 소원 도망가고싶다 공원 도망가고싶다 도망가 kap 수요 도망가 person 에버 내가 모아 모아 썬다고 했었어 아 그럴까? 그게 나았을텐데 이 차이라서 나갔어 쇼크 스파크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 사실 300분도 하네 300분도 아 났다 자이라구 자이라구 흉 자이라구 잘못졌나 형탈을 죽여 어 레벨 40 갑시다 빨리빨리 이거봐 처음부터 여기 확인했으면 됐잖아 댕댕방울 트레이저 안타워 여기 있을줄 알았어 나는 적감이 왔다고 딱하고 감이 왔단 말이야 저기 있을 것이다 그래 아 골레 접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감이 왔는데 딱 아 얘 싫어 아 또 또 안 돼 패드 왜이러니 오늘 패드가 안따라져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패드가 계속 꺼져 왜 이리어 파판을 거부하는건가 파판을 거부하는건가 돈이 들어온데 왜 인식이 안되는거야 파판을 거부한다 파판을 거부한단 아니고 뭐야 이거 아 빨리 물열색까지 어짜 빨리 바다열색인지 모식인지 그러니까 마지막 열쇠라고 주황색으로 변했어 됐다 됐다 해제됐대 눌러 피가받아 스킬 다행이다 저한테 또 썬돌아 패드야 일어나 그러니까 패드가 안 일어나 왜 이렇게 흐름을 끄니 쭉쭉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뭘 쭉쭉 잘 가 내가 한바퀴 뺑 돌아왔잖아 내가 확인하자고 했는데 확인 안해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저거 깼으니까 됐어 뭐라고? 트로피를 얻었으니까 트레저헌터 일부러 그랬지 너 트레저헌터 얻으라고 이 자식 그래서 트레저헌터를 얻었어요 큰 그림이냐? 동 동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트로피 얻어서 주는거 있는것도 아니고 맞아 어 바로 앞에 세이브가 있어 왕이라는거지 그렇지 왕이라는거죠 그래도 우레신전은 좀 편하다 맞아 엄청 편한편인데 이정도면? 어제 역시 그 브릿지가 제일 최악이었어 집어던질 뻔했어 어제 그 브릿지가 최악의 장소였어 최악의 장소 게임의 퍼크가 하락되었어 맞아 아주 안좋은 곳이야 그래 거기다 그 몬스터가 너무 센것도 아니고 피맛만한 엄청 지루한 구간이야 진짜 역대급이야 역대급 저 왕인지 여왕인지 하나 음 걷는게 되게 이상한데 여성이 허어 어 뭐야 여왕을 왜 지나면 저렇게 되는건가 키나철이 인간력이예요? 키나철이 인간력이예요? 퀸이 나서? 왜 푸딩도 인간화되잖아 그래도 걔는 하반신이 푸딩이라지 얼굴만 인간이잖아 그래도 얘 손이 왜 남자 싫어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무서워 남자에게 죽음이예요? 저거 없나? 못잡겠죠? 마이너스 25 번개약하군 역시라 없애주지 일단 썬더블루스 다 때린다 부하가 있기 때문에 썬더블루스 쎄 역시 쎄 누가 이거네 케알라까지 가지고 있어 얘 뭐에 또 약하지?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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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다가 쎄크를 써 쎄 아 쎄크를?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호모 쫓 쫞 쎄 빨개 빠 Officer 별거 아니네 때려 저거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살리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육즙이 브레이브 가서 평탄 때리자 빡 어 평탄 천식 달아 약한데? 피가 얼마 없어 약한데? 오 구 뭐야 되게 약해 맞아 어 겨우씩 오만이 넣어줬어 우와 레벨업 잘하네 알맞은 퀴나초역이야 어 이제 쟤 이제 저걸로 지날 수 있나 보다 퀴나초로 아초가 퀴나초로 지나가나 보다 저렇게 여성형이라 해봐도 키울맛이 낫지 그치 귀엽잖아 울어 어떻게 아초들이 옆에 빨리 가져가 1억 1억끼리 이랬어 저거 한 방울 다 1억끼리 이랬어 오 빨리 먹어 1억끼리야 귀여워 귀여워 아 열쇠를 누가 훔쳐갔대 근데 아 그 뭐지 아 평탄 마악에 훔쳐갔대 퀴나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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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큰일났네 아 여기야 되게 딴 데 안 보고 여기 세계를 할 수 있어 봐 물속에서 눈물을 흘리네 아초로 퀴나초로 바깥으로 나갔나보네 여기서 딱히 입체기동 할 수 있는데도 없고 아니 지금 목적지 표시가 안 나오네요 아니면 눈물은 가스 같은 게 아닐까 세이브 그 어떤 거 보고 스폰지밥 그거 만들었다는 거 보면은 밑에 가스가 깔려서 물처럼 물 흐르는 것처럼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가스였는지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물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그거 보고 스폰지밥 생각해놨다는데 물속에서 물 흐르는 것처럼 설마 저 조개? 이때 조개 가면 저게 입도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작동할 수도 있겠네 어 조개도 초록색인 거 보니까 어 괜히 든 게 아니야 저거 어 역시 뭐야 왜 춤추고 있어 어 그래도 일자 길이야 너무 좋아 아이가 뭐야 근데 뭔가 뱃속 같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볼에 봐? 볼에 뱃속? 뭐야 어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 저 녀석 맞아 개그맨이야 재미없는 개그맨 오 톰벨이 올려놨어 평타 엄청 아픈 거 아니야 이거? 약점이 아 무너뜨려야돼 무너뜨려야돼 어차피 괜찮아 한 대 맞으면 저거 써 맞아 둘이 작았어 썬더무레스 난 세이.. 오 번개 약하네 세이버스란 얘기 다행이다 난 세이버스란 얘기였는데 셀크 쓰라고 나중에 피 많이 달면 셀크 쓰라고 그니까 그 얘기잖아 응 뭐 왔다 왔다 왔어요 한 번 더 가보자 썬더무레스 아 이제 마지막 챕터 지라고? 화판 빨리 빨리 우리 마지막 챕터 가고 싶다 소우네 소우네 소우다네 어? 상자 이런 건 먹어도 돼 엘릭소 엘릭소 엘릭소는 좋죠 어? 잡을 수 있겠다 톰벨이만 있습니다 아예 안 돼있네 라이브라 자 일격으로 큰 데미지를 가해보자 일격으로 큰 데미지를 가해보자 평타로? 평타 때려야겠네 어차피 근데 샤크 상어는 메가 샤크는 평타밖에 안 됩니다 오! 바로 됐어 잡자 아 좋아 크리도 떴고 어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메가샤크 키오는 보람이 있구만 한손에 랜턴 달아노새 시칼듯 위험한 미라주 어떤 위성 프로그램에서 PC 캐릭터한 적도 있답니다 얜 지나면 어떻게 될까 무슨 메가 톰벨이? 시칼 클라우드검 걸 들고 있는거 아니야? 시칼대신 그걸로 푹 찌르는거 아니야? 클라우드검만 해 시칼 세이브다 바로 왕인가 보다 그러네 톰벨이 킹 톰벨이 킹이랬어 킹 전기 아 물엔 강하네 얼음에는 저항이 없네요 평타가 미스 났어 오야 오 야 펼 죽여 펼 죽여 항마력도 되게 낮은가봐 그치 그러니까 평타가 세 세이브하죠 열쇠를 얻기 위해서 가자 바다 열쇠 얻을 수 있다 이제 왕에서 세이버 써야지 미라주 설령 두 번째 줄은 항상 짜투리 지식이나 개들이 비싸져 있는 것 같다 뭐야 쟤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또 울어 이렇게 지나는 거 아니야 메가 아니야 이거 XL 아니야 XL XL 사이즈 소환 너무 큰데 얘들도 많아 엄청 크진 않구나 L 사이즈겠네요 진짜 클라우드 건만 하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피 많이 달면 저거 쓴대 썬더브레스? 순간대로 저걸 찾고 있었어 레이저 꽉 차있어 걘 이미 끝났어 평타 진짜 세 썬더브레스 한 번 더 쓰면 되겠다 얜 완전 평타 테라우드 얘는 완전 평타 테라우드 했어 이제 헤딩이 더 와야 되는 거 같아 브레이브 걸어 자 브레이브 그래 브레이브 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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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이사가 뭐 분노 그거 봐 안 맞으면 분노의 일격이었나? 어 아 오케이 좋아 굿 약간의 뭐였지? 형우였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만 안 터지면 돼요 어 뭐야 힐피 어디 시작해 라이브레이브 걸었으니까 아 라이브레이브 걸어? 걸어볼까요? 그렇게 피 막는 거 같잖아 벌써 반이야 약점은 똑같고 톰베리킹 덕수는 6천밖에 없네 아 이거 원환 아 원환 오두의 원환이야 엄청 우와 뭐야 전멸했어 우와 뭐야 게임 못하겠어 우와 유니콘 XL 만들고 싶다 저 어떻게든 죽여내래 저거 역시 원환기의 장난 아니네 와 선다라 개요 선다라 미친듯이 먹어야겠는데 6천이라잖아 아 원펀맨이라고 그래 그냥 선다라를 계속 개한테만 먹이고 만약에 피 많이 달면은 세이버 한번 써서 짝 채우고 그래야겠다 가자 가 바치 세이버가 많이 달라나 가 귀엽다 이거 진짜 얘를 진화시키고 싶다 퀴나촛 엄청 귀엽네요 아 그동안 도망 한 번도 안 가가지고 모드의 원한 댐즈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아 저게 도망가면 죽어졌나 보지? 아 어떻게 내가 때려잡은 애들이 원하냐 저게 지금 그렇구나 피 4000인데 네 그러니까 6000 넘게 들어와 썬더블 했습니다 아 그냥 톰베리 무시하자 아 그래? 그러면 썬더라를 썬더라를 계속 피가에서 먹이지 걔 죽이지 말고 얘는 뭐랄까 얘는 어떡하지? 분리자를 먹을까? 걔 그냥 때린 게 낫지 않아? 폭탄하고 응 그냥 맞아줄만은 이정도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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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아주면서 던더라 좋아 좋아 어우 크립 뜨면 또 데미지도 올라가니까 그냥 맞아줘 맞아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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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 보성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보성 오 이제 세이버 써야겠다 보성 오 오 다행이다 보성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보성 세이버 씁시다 딱 딱 딱 상황 좋네 보성 오케이 세이버 셀프 보성 후 보성 약점을 주면 피를 더 빨리 뺄 수 있죠 보성 의외로 속성 약점에 피가 엄청 많이 엄청 잘 들어가요 보성 그걸 잘 이용해야 돼 그 기존 파파이랑 다르게 그 차이가 엄청 커진 것 같아 속성에 따른 데뷔지가 커서 애들 조합할 때 그걸 좀 고려하고 가야 돼 2천밖에 안차네? 저게 방어국도 올려주는 거 아니었나? 그럴까?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템으로 비틀비틀한 존재로 떨어지고 우대되면 골 차파지니까 한 명씩 또 피 얼마 안 남았다 썬더라 이 정도는 맞을만해 아까 세이버 2칸 3칸이었나? 몰라 마무리를 봐봐 아아 모잘라 스노우를 쓸 수도 없고 스노우를 때려 때려 안 돼 오 살았어 살았어 안돼 하지마 피가 없어 지금 살려야돼 지금 뭐지? 메가피닉스 어 괜찮아 괜찮아 피 1000 넘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얘네들끼리라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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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아이템 못쓰나? 아 얜 아이템을 못써 어.. 쓸 수 있나?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어차피 한 방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내가 걔 벌써 써야 되나? 포션에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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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해야 되나? 하이포션으로 얘를 해야지 해야 되나? 걔를 해줘야 될 거.. 우선은 그리고 얘로.. 얘로 저걸 합시다! 피닉스의 꼬리? 빨라 빨라 빨라.. 뒤에 더 빨라.. 올려 올려! 어! 살았다! 굴 굴! 굴! 워터게어로는 어차피 안 달아 맞아요. 얘도 KRL 하죠 KRL KRL해서 란을 상해주고 그리고 란으로 이제 저거 어.. 번개로 제일 빨리 마무리 하죠 본베리킹! 죽어라 좀 제발 찍어! 계속 썬더라 다 잡아가는 것 같은데.. 역시 쟤는 잡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쉘.. 쉘을 저거 해서 다행인 것 같아 왜냐면 바울이 올라가가지고 덜 갈았어 1분의 1이나 줄었어 괜찮아.. 워터같은거 써줘.. 계속 워터 써줬으면 좋겠다.. 아.. 안차네 안차.. 일단은..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펑타.. 어.. 잡았네.. 됐다 됐다.. 나머지로 잡으면 돼.. 이제 이제 별거 아니야 맞아요 어.. 분리자가 왜 이렇게 웃기지? 나할때는 워낙 한번도 안당했는데 괜찮은데? 썬더블러스 가라! 저거 안되면 방어 한번 해 어 힘들다 아 워난낙까지 6000이 정말 굉장했어 그거 막 그렇게 가버릴 줄이야 꽂아놔야 돼 꽂아놔야 돼 오 겨우 6만 준거다 알맞은 톰베리킹이야 메가픽스 어 이거 그럼 이제 톰베리도 나중에 톰베리킹까지 준할 수 있다 이거죠 다 먹었다 어 좋아하는거 아니야 이제? 오 츤데레 속성 얘도 츤데레요 여기 어깨는 츤데레가 많구나 어 난 말 절대 안한대 완벽한 츤데레네요 어 그러니까 왕국호 츤데레 속성이야 바다의 열쇠 휴 딱 아 게이밍 유튜브라는게 있네요 어 네 그런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게 과연 이번에 무슨 소환수가 복일이 풀리나 뭐야 저거 손 만나서 하나도 모르겠어 어 귀엽네 아츄킨 엄청 귀엽네 어 저거 진화 시키고싶다 키워놔가지고 나중에 왜 귀여운 여자애도만 안되고 맞아 잠수의 저주야 잠수의 해동야 오 그냥 쟤는 다행히도 처음에 나와 얜 아직 메달아 안됐잖아 아 그러네 메달아 되면 안나오는거야 어 남자친구를 커플 만났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나게 해주려고 여기에서 원가할 수 있어 그러네 아무것도 안했는데 ув 다행히 아 전사였나 전사였나? 전사였나? 오! 바로 납치 달렸어 오! 근데 저 짧은 날을 뛰어가봐야 잘 뛰네 어우야 저거 뿌려봐봐 안녕하세요 여친 구하러 잘 달려가네 첫눈에 반했나보네 열사 합쳐지나? 그런가보다 하늘에 길이 생긴데 크리스탈타워가 갑자기 쭉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른 그 저걸로 올라갈 수 있는 기 생겼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개당 가뭄 숙여서 이게 엄마 아냐? 그런거 같아